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운대 갑 을을 보시게 되면 해운대 갑에서는 14469표의 위조 투표율을 투입했고 을은 6803표를 투입했고 해운대 갑에서는 3장당 1장의 가짜 투표율을 투입했고 4분의 1입니다. 가짜 투표지. 그다음에 해운대 을은 5장당 1장을 투입한 겁니다. 6분의 1을 투입한 거죠. 사전 투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해운대 갑에서는 36%를 52%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풀려준 거고 그러면 한 10 한 몇 프로입니까 6% 정도 올려준 거죠. 해운대 을은 37%에 47%를 더블당 후보에 올려줬으니까 10%를 올려준 겁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과 협력하는 선관위가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조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북조선은 그냥 대놓고 뭡니까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선거하는 것처럼 폼 잡고 뒤에서 다 조작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 를 투입할지 네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 를 투입할지 다섯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 를 투입할지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조작범들 손악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 대통령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자유 정의 공정 무슨 혁신 무슨 개혁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다 헛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 대통령 그냥 내가 볼 게 그냥 그냥 정치검사인 겁니다. 정치검사.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다르게 하나도 없으면 뭐가 다릅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뭡니까 철판 깔고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한쪽은 뭡니까 폼 잡고 뭡니까 뒤에서 온갖 구린 짓을 다 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해운대 가불의 선거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뭐 그냥 말도 안 내는 겁니다. 내가 더 험한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사람들에게 다 걸른 사람들인데 국힘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그냥 뭐 엎드려 가지고 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보니까 뭐 그냥 나라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놈들이 다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고생하는 거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은 다른 시사 주제 다루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하려면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완전히 소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보시는데 이걸 분석한 제야 전문가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지만 일단 이걸 준비해서 매일 여러분들 이렇게 두 시간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가끔가다 댓글에다가 뭡니까 그냥 그만둡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열받는 거죠. 하기가 뭐 세상에 다양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만둡시다 내가 그만둘 사람도 아니지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토요일 아침이니까 정리정돈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한 300만 표 가까이 이렇게 표를 위조투표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종로구 부산 해운대구에 이렇게 분석된 걸 보게 되면은 이 비례대표의 조작은 대개 지역에 따라 가지고 분배율을 정한 것 같아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위조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만 표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더불어민주전압이 40%를 가지고 조국개혁당의 60%를 가진 것으로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전압이 30%를 배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개혁당의 70%를 받게 됐는데 뭐 이런 방식은 아주 드문 것은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 창원시 성산구에서 정의당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에 하고 대결했는데 그때도 사전투표를 부풀린 다음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의당에게 60%를 배분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30%를 배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의 비례대표는 작심하고 조국개혁당을 키워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쪽으로 비례대표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국에 다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득표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선거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역구의 제외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지역구의 여러분들 선거인수하고 투표인수하고 비례대표의 선거인수하고 투표인수가 한두 표 정도가 아니고 몇백 표 이상 정도가 차이나는 그런 기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간단하게 종로구 해운대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해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하게 되면 두 정당의 득표수만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수와 함께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득표수를 위변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숫자 조작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 그게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파고들게 되면 선관위가 해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안 되겠냐 생각이 들고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주요한 원칙은 선거가 워낙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10년 동안 선거를 조작해온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해본 일도 아니니까 그냥 아예 기준을 당일 투표의 조작규모에 맞추어서 그 표수만큼을 비례대표에도 집어넣는데 다만 배분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놀라운 사실이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도 곽상은 후보에게 2605표에 선관위 위조투표지가 투입되고 동시에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정확하게 2605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거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구 조작규모에 맞추어서 비례대표도 그대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놀랍게도 해운대구에서는 그 규모가 100표 200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처리했느냐. 주로 지역구 여러분들 규모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위조투표지 규모가 100표 200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조성된 차이값을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효표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무효표를 전국을 다 더하니까 130만 표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투표에 개표에 참가했던 분들이 녹취라든지 사진들을 보게 되면 40cm 넘는 긴 여러분들 투표지들에 도장을 안 찍은 그런 비례대표 투표용자 투표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 거 아닙니까. 위 찍고 밑 찍고 투표자의 자금은 그냥 더블당 지역구 같은 건 더블당으로 쫙 찍으면 쉽게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데 어차피 기표도장은 누군가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무효표로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처리한 숫자를 맞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해운대의 갑을을 보신 바와 같이 한 군데는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 대해주고 한 군데는 다섯 장당 한 장을 대해주니까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냥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야합해 가지고 그냥 선거 결과를 아무데로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매 선거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 대부분 선거를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표율이 극감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다 만드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만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받은 후보 득표수는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밝혀진 거죠. 밝혀진 거고 이 문제를 한국의 지도청들이 지도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사꾸라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못 막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일당 지배체제 아예 그냥 타는 거죠. 북한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약탈하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악랄하겠죠. 지금 뭐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선거는 그냥 공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걸 숨을 안 쉴 수가 없는 거죠. 나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변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뭐 윤 대통령 하는 걸 보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 당선자고 낙선자를 보이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 선거부정을 용인하고 그냥 그 체제 하에서 몇 자리 얻어가지고 살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런 노력들이 폄하하기도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깊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를 고쳐야 될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 망한 상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거에 관한에서 그냥 거의 그냥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에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시간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은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셨지만 정말 이 재야 전문가께서 헌신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파헤쳤기 때문에 이런 실체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해 주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무효표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제외국민 투표에 전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에 선거인 수하고 그다음에 투표자 수가 현장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동네 사람들의 아킬레스 근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계단님 고맙습니다. 씩씩하게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